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거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BMW 520i 럭셔리 모델 2020년형을 출고해서 실사용기 및 솔직 후기편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산 매트는 어디서 샀는지 카시트 보호패드, 킥패드, 트렁크패드는 어디서 샀는지 심지어 문콕 방지가드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이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성심껏 제가 어디서 샀는지 링크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차량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 답변은 아직까지 제 마음에 드는걸 못 찾아서 권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제가 실제로 구입을 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 현재까지 최적의, 제가 생각하는 5시리즈의 최적의 거치대는 이 제품이다. 맥도도의 무선 충전 거치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맥도도 코리아 대표님께서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또 이제 저희 구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다가 일단 10분을 선정해서 이 제품을 50%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정상가는 39,000원이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10% 또는 20%까지 할인해서 파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50%는 아주 특별한 가격이라고 하십니다. 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은 하실 필요 없고요. 댓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이 거치대를 왜 사용해보고 싶으신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구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보고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기획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구독자님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맥도독 코리아 측에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받는 것이 없고요. 단지 제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